우리 어디서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사고 싶지가 않아 어? 우리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뭐 카페가 있잖아 전혀 어렵지가 않아 네이버, 너가 가진 LP가 많겠니? 내가 가진 CD가 많겠니? 난 잘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자고 너한테는 블루투스가 있고 나한테는 올인원이 있어 그럼 상당히 너는 내가 부럽겠지? 짜증나겠지? 근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나는 과연이 덕분에 행복할까? 내가 더 좋은 거라서 만족할까? 아니니 세상에는 초과엔드를 가진 놈도 있지 난 그 놈을 부러워하는 거야 짜증나는 거야 누가 더 짜증날까? 널까? 날까? 몰라 나는 근데 세상에는 말이야 뽐뽀하는 거를 모르는 놈도 있거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야 우리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어? 우리 사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뭐 카페가 있잖아 전혀 어렵지가 않아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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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래مة